어?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, 그, 그게 뭐고? 아, 할머니 이게 그 곤토할 때 쓰는 이 샌드백이라는 건데요 할머니 이거 여기다가 좀 걸어둬도 될까요? 할머니 열나는 일 있거나 화나실 때 팡팡 치시라고요 다른 분들도 오다 갔다 치시고 청각이 그런 것도 할 줄도 않아 그래 해봐라 안 그래도 내도 속 답답한 일이 많았는데 잘됐다 그럼 저 이거 여기다가 이거 걸어둘 테니까요 할머니 미운 사람 생기시면 팡팡 치세요 어? 안녕하세요 우주 학교 가는구나 저희는 좀 늦어서 우주야 얼른 가자 할머니 다녀올게요 어, 그래 다녀였나? 엄마, 엄마 왜 그래? 조 아저씨랑 무슨 일 있었어? 아니야, 아무것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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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아저씨 하아저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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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